1년 1독 통독 성경 5를 보미는 에스겔 18장에서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열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한에 들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되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나한에 들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혁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에서 2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48일 에스겔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여우와의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쓴 적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검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귀리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해가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군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하다 그리한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하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를 하나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임으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급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임으로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골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자분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바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자분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딸 열째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끊은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수소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끊은 바 가정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당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당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려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해가고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지하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재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지 긴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그발강가 이스라엘 산 애굽 광야 산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자녀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그들이 속담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의인 아버지와 죄인 아들에 관한 예입니다 의인 아버지는 반드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 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둘째는 의인 아들과 죄인 아버지에 관한 예입니다 의인 아들은 반드시 살고 죄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첫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둘째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셋째 이웃을 보호하며 나누고 사는 사람 넷째 공정한 판단을 내리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 다섯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며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70년은 증개와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유다 백성들의 회계를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경우인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오해와 불평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기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했다고 오해했으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잘못은 자기 조상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깃장을 놓으며 계속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계속 설득하시며 모든 죄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19장에 나오는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심판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떨게 하는 사자와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자여 꺾이고 말라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애가는 이런 암담한 남유다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애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마리 사자는 여호와하스 왕과 여호야긴 왕이고 포도나무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말합니다 두 마리 사자 중에 먼저 첫 번째 사자인 여호와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하스가 애구방 누구에 의해 애구배 끌려가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마리 사자 중에 두 번째 사자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후 37년이 지나 풀려나게는 되지만 그도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남유다는 젊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망각했고 스스로 그만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두 마리 사자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는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가지 않아 곧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출애굽 이후 지난 900여 년간 제사장 나라 언약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까지도 모든 가증한 우상 승배와 죄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에스겔 2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마는 너희는 어디로 다니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가 다닐 곳은 예루살렘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우상 승배가 행해지는 장소인 산당을 찾는 것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바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 곧 산 위에 세운 신전을 일컫습니다 보통 산당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세워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대표적인 산당은 기본 산당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후반기에 우상 승배에 빠져 이방신의 산당을 지은 이유로 산당은 우상 승배의 측면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지난 후 포로 귀환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줄에 그들이 계속 메여있음을 말씀하시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기간을 징계와 교육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불타는 숲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 땅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남쪽은 본토 이스라엘 땅 남유다를 남쪽의 숲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볼 때 남유다가 지역상 남쪽이기 때문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않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사는 백성들에게 미칠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 모두 70년간의 멸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ジャificer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Daly